안녕하세요 가수 변진섭입니다. 수십여 년 전 전세계 시민들이 환경오염과 기름 유출, 산림 파괴와 같은 지구 환경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. 바로 지구의 날을 제정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발걸음을 뗀 거죠.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여전히 기후위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 현재가 아닌 미래에 생길 일이라는 생각에 지구를 위한 실천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코로나 확산으로 택배나 배달, 테이크아웃 등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삶에 편안함을 주는 플라스틱이지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은데요. 조금은 불편하지만 소중한 지구를 위해 조금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면 어떨까요?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지구를 위해 노력한다면 희망이 남아있습니다. 그러니 지금이라도 함께 시작해볼까요? 탄소 중립을 통해 하나뿐인 지구를 사랑해주자고요. 지구를 위한 실천, 바로 지금 변진석부터!